블록체인이 약국에서 제약 관련된 데서 많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약 부분에 그 에코시스템에는 이제 이런 종류들은 대체로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거든요 소투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술 패키지 이름이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름이고 디지털 래처라고 하는 장부거든요 디지털 장부 위에 모두가 같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약 제약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을 어떻게 누가 원료를 누가 공급하는 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료 공급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어떤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추적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환자에 이르는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에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서로를 다 믿는 과정에서는 이게 별 필요가 없는데요 생각보다 못 믿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어떤 원료가 어떻게 왔는지 뭐 믿고 믿고서 받는 거지만 알고 봤더니 엉뚱한 데서 왔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런 종류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입장에서 약을 만든 거를 도매상이 받았는데 이게 진짜 제약회사가 제대로 만든 걸 받은 건지 아니면 딴 데서 이상한 거 갖고 온 건지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회사가 또 마찬가지로 도매상 같은 데가 제약회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면 소매 입장에서는 도매가 약을 제대로 갖고 와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유통기한 같은 거는 맞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시스템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처럼 신뢰도가 높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약화 사고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 이유는 포장은 그렇듯 한데 가짜 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10년 전 데이터지만 몇 십만명씩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약 잘못 모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환자가 내가 환자면은 이 약이 진짜일까 항상 겁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QR코드라도 찍어보고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약이 온 어떤 그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은 그게 지금 진짜로 있는 건지 내가 받은 약하고 똑같은지 비교도 해보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에 대한 유통신뢰와 관련된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블로그 RX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подпис겠습니다 Uh c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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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